장이빈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너무나 극적인 그녀의 삶은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되면서 장이비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장이빈에 대한 역사는 사실과 픽션이 뒤섞여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또 어느 것이 픽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장이빈은 조선왕주에서 중인 신분으로 왕비가 된 유일한 경우이며 왕비가 된 후 다시 후궁으로 강당한 경우도 유일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루게는 왕실 여인에 대한 외모에 대해 기록이 없는데 장이빈에 대해서만 미인이라며 임무평을 해줄 정도로 결세 미인이었습니다. 숙종이 장이빈에게 홀딱 반한 것은 바로 이 삐어난 미모 때문입니다. 숙종이 나인 장옥정을 수건으로 책봉하자 사관은 당과 같이 외모를 팽했습니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대문의 신하들은 숙종이 장이빈에 반해 정사를 그려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미인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장씨의 미색에 마음이 해녹되어 언총을 내려준다는 비난이 없게 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이빈의 마음을 뺏긴 숙종에겐 소귀의 경일기였죠. 숙종이 장이빈에게 툭 빠져든 것은 부모의 반대로 오랜 기간 생임을 한 후 다시 만났기에 사랑이 더욱 애틀해진 탓도 있습니다. 장이빈은 숙종의 첫째 왕비인 인경왕호가 숨진 후에 성은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 하늘에서 해성이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해성이 떨어지면 나라에 불균한 일이 생길 증조로 여겼죠. 그런데 해성이 인경왕호가 사망한 직후에 떨어졌기에 인경왕호의 사망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떠한 불균한 증조를 암시하는 것일까 다들 궁금해했죠. 훗날 장이빈 사건을 겪은 후 사과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개 폐희로서 임금의 총애를 받아 필경에는 왕비의 지위를 빼앗아 왕후에 승진하기에 이르러 화란을 끼치고 큰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녀가 임금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으니 이로써 하늘이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겠다. 즉 해성이 악녀 장이빈의 출연을 예고했다는 것이지요. 장이빈은 당시 숙종의 정조모인 대왕대비 장렬왕호의 시중을 들던 공경이었는데 숙종이 무난 인사하러 들리는 과정에서 장이빈의 미모에 바란 듯합니다. 그러나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호에 의해 곧바로 쫓겨납니다. 명성왕호는 왕비가 아닌 후공의 몸에서 우사가 생기는 것을 경계했고 특히 근력에서 밀려난 남인 세력이 외모가 빼어난 여자를 후공으로 들여 후사를 보게 하려는 계책을 깨한 바 있었기에 더욱 명성왕호의 눈밖에 나게 됐죠. 한벌은 인왕호가 출공당한 장씨를 불려드리자고 시어머니 명성왕호에게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왕비는 성은을 입었지만 상공이나 후공척제를 받지 못한 궁녀들에게 척제를 내리자고 먼저 청함으로써 질투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에 이같이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명성왕호는 라고 말합니다. 훗날 일어난 사태를 볼 때 명성왕호의 사람으로는 눈이 정확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명성왕호가 숙종의 병을 낫게 하려고 치성을 들이다 사망하자 숙종이 다시 장희비를 궁으로 불려들여 후공에 첩풍합니다. 출공당한 지 7년여 말입니다. 숙종은 장희비를 위해 취선당을 짓고 그 누구의 방위도 받지 않고 못도한 사랑을 불태웁니다. 숙종은 취선당에서 사랑을 불태운 지 2년 뒤 아들을 얻었고 100일이 채 안된 시기에 원자책봉을 합니다. 이른 왕호의 나이가 장희빈보다 8세나 어린 23살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당연히 신하들 특히 이른 왕호 후원시력인 서인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했지만 숙종은 종묘의 초장들의 이미 고한 만큼 끝난 사인이니 더 이상 그런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송시열 등 서인들이 발대하자 송시열, 김수왕 등 서인 건물들을 유배 보내 사약을 드리고 다른 서인들도 대거 유배 또는 파직한 뒤 그 자리를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줄을 댄 남인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참에 서인들이 옹호하는 자신과 장희빈의 사랑의 걸림돌인 이른 왕호도 내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른 왕호에게 말같은 툴키 혐의를 씌웁니다. 장희빈이 임신한 후에 여자아이의 옷가지를 준비해 여자아이라는 소문이 들어왔고 이른 왕호도 숙종에게 꿈의 시어머니 맹숭아우가 나타나 장희빈에게 아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꿈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이른 왕호는 기뻐하지 않고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의아해했다는데 이는 여자아이로 믿고 있었는데 남자아이라고 하니 아마 아이를 받게 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발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숙종은 이른 왕호의 꿈 얘기를 꺼내며 그리고 이른 왕호가 원자가 태어나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자를 자기 사실처럼 여기고 사랑할지 알 수 없다. 원자에게 화를 끼치게 하느니 차라리 과인이 득이 없다는 비난을 감수하겠다. 라며 이는 왕호를 패비시키는 교수를 내립니다. 숙종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며 봉에 못 이겨 욕설 섞인 흠한 말도 곧잘 했습니다. 모측인 맹성아우가 숙종의 세자 시절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세자는 내 배로 나왔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처럼 숙종은 참을성 없는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신하들을 단지 임금의 뜻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약을 이루고 입에 보내기를 반복하란 등 냉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냉혹함에 이는 왕호도 피해를 입고 훗날 장기민도 똑같이 당합니다. 이는 왕호가 비비된 뒤 사회에서 돌보는 이유 없이 어렵게 살아가자 신하들이 음식과 어복 등을 지원하자고 간청하지만 숙종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이는 왕호는 강제 이혼당한 마음의 상체에다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영양갯빛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훗날 왕비로 복이 된 뒤에도 자전 병치레를 하고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화라산처럼 붙어오르던 사랑의 일정도 시간이 가면 쉽게 마련입니다. 중전이 된 장이비는 이제 주변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숙종의 총애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숙종의 불꽃같은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장이비는 숙종보다 두 살 많은 연산영화 커플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숙종은 젊은 여인의 눈길을 돌렸고 장이빈보다 11살이나 어린 숙빈채씨를 후궁으로 드립니다.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장이비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전에 숙종이 자신을 청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인해나 왕호의 심정이겠지요. 누구나 숙빈채씨는 숙종의 사랑을 뺏어간 연적일 뿐 아니라 훗날 장이빈의 몰락을 초래하는 장본인이었으니 총깔로 일어선자 총깔로 망한다는 말처럼 사랑으로 일어선자 사랑으로 망한다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어 장이빈 합행이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